아니, 이거 스킨이에요? 한 방울 떨었는데 거의 앰플 제형감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완전히 이게 똑똑도 아니고요. 툭툭 떨어져요. 이 완전히 이 덩어리 보세요. VVIP 특급 피부 노하우. 셀은 셀인데, 트러블 걱정 없이 누구에게나 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물의 줄기세포에서 셀을 뽑아서 셀에너지, 자작나무 수액, 노착구 추출물,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안에 유일한 줄기세포 라인. 그래서 마치 앰플 덩어리 같은 이 스킨이 쭉 들어갔을 때 난방하고 보일러 켜고 얼굴이 얼마나 퍼석합니까? 세수하고 너무 업적이고 땡겨서 화장대로 가서 막 스킨 드립다 붓고 이러잖아요. 근데 굳이 스템셀은 드립다 붓지 않아도 제가 보면 펌핑한 것처럼 한 번, 두 번 정도면 얼굴 속으로 싹 베어 들어가는 이런 셀의 느낌. 이게 줄기세포더라고요. 이게 줄기세포의 힘인 거예요. 안으로 쫙 밀어주는 힘 자체가 그냥 물 같은 보습기초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게. 그래서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안에 진짜 짜글자글하게 주름이 아니면 짜글자글하게 건조하다 못해 아플 정도로 느껴지는 분들이 스템셀을 쓰고 나시면 역시 식물 줄기세포의 힘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데 효과면에서 보시면 이래서 스템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 보건요.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피부 톤, 피부 균일도, 그냥 무슨 눈 주름 이게 아니라 눈 밑 주름, 눈가 주름 따로 받았어요. 거기에 늘어지고 있는 피부 처짐, 피부 겉뿐만 아니라 흐들흐들해지고 있는 안에 진피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진피 치밀도까지 개선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확실히 노화 임상, 노화 관련된 기초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템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주문 전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변에서도 지금 영하 7도 9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보일러도 더 켜고 차량 운전하면서도 히터도 더 켜고 얼굴이 되게 땡기고 푸석푸석하잖아요. 기초 풀세트 방송 언제 하시냐고 저한테 막 물으세요. 스템셀 방송 오늘 합니다. 연말교산 특집 스페셜 세트도 그래서 한 세트를 저희가 늘렸거든요. 네 세트 최다 구성을 드리거든요. 스페셜 세럼도 네 개 받고 크림도 네 개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오페 매장 가면 아이오페 세럼 얼마든가요? 에센스 얼마든가요? 이렇게 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너무 즐겨 쓰는 단백질 뉴트리셔스 라인인데 용기도 플래티넘처럼 생겼죠. 이거 나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저녁에만 쓰다가 요즘에는 아침에도 얘를 딱 써줘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쿠션 같은 거 할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쫀쫀하죠. 실타래처럼 늘어나는 거. 근데 피부에 하면은 쫙 녹아가지고 이게 버터 녹듯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근데 번들번들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진짜 이 플래티넘 라인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우리 피부 단백질 빠지는 거. 그래서 뭔가 헐거워지고 피부가 후두루두대지는 거. 후달리는 거. 얘가 안쪽에 정말 꽉 채워주니까 안에도 막 쫀쫀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요. 나이 들수록 그냥 건조의 정도가 아니라 뭔가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일만 비어져 나가는 일만. 그래서 흐들흐들해지는 내 피부 속 안을 단백질 영양 성분으로 그득하게 챙겨드리는 플래티넘 라인 한 세트 확보하시고 오늘의 주인공. 오늘 무조건 사셔야 되는 이유는 금은동 중에 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금메달이 오늘은 두 세트가 들어온 날이에요. 저희가 스페셜 세트를 사실 두 세트 드린 적이 되게 많고 세 세트도 많지 않아요. 그중에 금은 동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라인 중에 금, 금메달, 항산화 리프팅을 오늘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